아, 어쩌자고 아직 이러는 거지? 아버님이 도착하신다면서 뭘 하고 있니? 어, 나도 알아 하지만 시간 고문 끝내야잖아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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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여보세요? 예, 여보세요? よ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버님이 혼자 테미네 허셨떵오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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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에이! 아버님! 아니, 이 사람아 신랑이 식장 안에 있지 여긴 왜 나왔어? 들어가, 들어가! 아버님, 여긴 식장이 아닙니다 식장 열으라니? 여하튼 들어가시면 합니다 식장 열으라... 아버님, 저쪽으로 앉으시죠 아버님, 저쪽으로 앉으십시오 아버님, 저쪽으로 앉으십시오 아버님, 저쪽으로 앉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의 결혼 소약을 받겠습니다 신랑 이대협 군은 진부 강문양을 사랑하십니까? 네 신부 강문양은 신랑 이대협 군을 사랑하십니까? 네 그럼 두 분은 나와서 소명하십시오 안녕 veland 部... 쓰메고 숙성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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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버지 오냐 부디 남편 잘 삼키고 길이 잘 살아야 해 네 네 네이미가 왔으면 오지기나 좋았겠느냐 아버님 말 안 해도 다 알아 자전거 선수 하던 솜씨를 방역기에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것 네이미가 네이미가 주는 거다 어머니 알겠지 이 은장도는 지 아비를 섬기라는 표정이야 여보게 여보게 네 순수하게 올리고 장차 잘 살면 될 게 아닌가 잘 됐어 아버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잘 됐어